왜 아동 성착취 영상, M범방 말고 전에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우리나라 당진인가 충남에 어디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수감 중이죠. 이 사람 계속 미국 법원에서는 넘겨달라고 하고. 네, 미국 검찰에서 넘겨달라고 했죠. 이 사람이 지난해 5월에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요. 이번 달 27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 검찰이 작년 10월에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9개 혐의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검찰이 법원에, 우리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법원에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7일에 출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니까 그동안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건데. 이 사람 출소하고 나서 미국 보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 출소해도 집에 못 갑니다. 다시 감금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도 여부 심사를 받고요. 법원에서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도를 해갑니다. 미국에서 다시 재판받을 것으로. 25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올렸다.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만든 게 아니에요. 중개 사이트를 만든 거죠. B2P죠. B2P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와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만 허용되는 무슨 화폐는 아니지만 무슨 동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얻어야 볼 수 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본인이 또 올려야 돼요. B2P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발굴해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고 싶으면 당신도 찍어서 올려라. 이러다 보니까 아동 성착취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성착취하는 영상물이 점점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 올리고 다른 사람 걸 보기 위해서 더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아주 나쁜 전략인데 이것 때문에 이 방에서 새로운, 다른 데서 없는 새로운 것이 훨씬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거 보기만 해도 몇 년 전 기본으로 선고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사이트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람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죠.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소환되면 예상 형량. 우선 국제자금 세탁은 우리나라에서도 처벌 안 받았거든요. 그 죄만 해도 상당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이 굉장히 셉니다. 정말 초범이 처음으로 초범으로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소지한 사람만도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지만 징역 8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건수가 한국 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의 혐의로 우선 기소가 되어 있고요.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성착취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일단 처벌을 받았잖아요. 1년 6개월이라도. 네, 맞습니다. 미국 가서 다시 일사부재리가 있잖아요. 미국 가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사부재리는 우리도 미국에서 처벌 받은 사람 한국에 오면 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그 나라에서의 동일한 처벌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곧 결정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다시 미국 보내질지 안 보내질지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